아니 이게 그 왈가닥 장미 솜씨라면 형 믿겠어? 정말이야 장미 누나가 여기 와서 다 했어 여기 와서? 응! 요즘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내가 오늘 저녁 내내 왜 그런가? 머리 터지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 장미 앉아있어요 안 끝났다며 혀경 그룹 말고요 또 있단 말이야? 대기로 들었어요 시골씨 나 좀 도와줘 뭐든요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다시 합칠까 하고요 다시 흔들릴 거 아니면 확실하게 잡아봐 그럼